위험한 일, 무서운 일 걱정하지 말아요 용감한 소방관 로이가 있잖아요 우리가 놈이 필요할 땐 언제나 달려오죠 어려운 일 일어나도 침착하게 행동해요 할 수 있어 안전수칙 배운다면 우리 모두 할 수 있어 용감하고 씩씩한 우리 친구로이와 함께 귀 기울여 들어봐요 다 같이 배워봐요 우리 모두 할 수 있어 너희의 소방안전 이야기